저 퇴물바라 저 퇴물바라 뭐야 너 지금 퇴물바라라 누르고 있는 거냐? 뭐야 태일이 형이네? 어디? 상대? 태일이 형이랑 우리 정글러야 우리 팀 정글러 아니 지금 대박이네 저 퇴물바라 아래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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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떼고 반대도 떼고 무빙 퇴물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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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 여기다가 안 맞아 퇴물바라 펑타치게 들어가 펑타 가자 이즈리얼 가자 탁 퇴하핳하핳하 오오올 가자 때려 스킬 아 아 이즈형 너무 아쉬웠는데 야아 대박인게 뭔지 알아? 마오카이 존탔세 마오카이 존탔세 아니 무슨 레넥톤 룰라 마오카이한테 져? 아니 지는게 아니라 CS 두배야 와 진짜 이거 지탐 잡으면 내가 이득인거 너 모르지 탑안해봤지 와 진짜 지린다 너 느낌 모네 어아야 오 컴온 컴온 들어와 들어와 죽기 일부 직전이고 카스 육립입니다 죽는다 아이 큐슨 어떡해 그렇지 내가 하란대로만 하면 다 이기잖아 왜 하란대로 안해 버스충 쇠리 이름 이재환 나이 24살 특징 버스충 와 돌았네 와 돌았네 사실이죠 박의진 24명 오케이 오케이 원플릭이랑 듀오 11봉 아니 아 코스형 너무 아쉽다 이거 무조건 잡는건데 코스형 툴로 한번 제껴주지 아니 그냥 이거 W 그냥 걸어가면 됐어 자 코스형 두번째 아쉬웠고 피드백 확실하구나 너 저는요 갱당해본적이 없어요 박의진씨 네 너 뭐하는 아이유씨가 음 아이디 온리 페이커씨 온리 페이커씨가 박의진씨 프로 복귀계획이 언제냐고 여쭤봐달라네요 음 프로 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디 온리 페이커에요 오케이 아 대박이군요 아이디 아이디에서 짐작 왔습니다 오케이 느낌 왔어요 페이커 선수는 지금 프로 하고 계신가요 아유 개소리 미안 이게 뭔소리야 그냥 해본 말이야 우리 상혁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아 진짜 개소리라 했잖아 미안해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D3 스펙도 정도가 있지 이거 아니 이거 근데 진짜 그냥 개소리였어 어 진짜 아니 빨리 상혁씨한테 사과해 사형아 미안해 그냥 온리 페이커라 이거지 그냥 한번 개소리 해봤다 테이리 형 테이리 형 자 테이리 형 경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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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맞추고 큐맞추고 자 삭피해주고 삭피해주고 바로 뱅 여기서 Let's get it Let's get it 탑정글 노플 아 진짜 아니 무슨 마오카이 카소스한테 뒤져 탑정글 노플 속상하다 진짜 의준이 똑상해 아이씨 아 여러분 가자 이러번주 둘이 유도했잖아 내장만이 지금 큐 와 이즈가 못 맞췄어 빠냐 아니 사격이 그냥 개소리에요 아니 사격이 쟤 제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 진짜 방금 그런 점 아니였어 야 코스형 코스형 와 코스형 코스형 코스호브레전드야 코스형 뭐야 코스형 뭐야 아이 아이 큐 왜 썼지 나 이거 아 야야야야 마오카이 형 마오카이 왔어? 벌써부터 탑차이 나네 미안 바로 레전드 레츠고 살짝 줄뜩마뜩 거리 줄뜩마뜩 줄뜩마뜩 여기서 또 어 아 뭐하냐 거리 줄뜩마뜩하면서 갱좋네 진짜 너무 실망 물음표 나오잖아 테일이 형이 하아 야 우리 헤럴이야 프리헤럴 바텀 사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사리라 했다 무조건 푸시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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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지영 비전 2동 3동 그렇지 이거야 치우가 나쁘네 카사스 이거 파일러사 바로 피해주고 일부러 W 거리하면 줄게 준 다음에 바로 퀴 여기서 레츠고 땡 안죽지 안죽지 쉴드 야 제발 오케이 나 필요해요 구스 형 혼자 가능하니? 집 가야지 필요해 보인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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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나이스 키워준 값 제때 나이스 키워졌또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키워준 값 제대로 하고 진짜 뭘 돈 해 줘야 되지, 이거? 야 아 our 흐흐흐흐흐흐흐 무슨 브레이크 소리 너 밖에 야 여기 장난아니야 카트롤더야! 거기 카트롤더야?! ケ memor 현실팩 카트롤더하고 있네 거기 잠깐 테일이가 이거 좀 미안한데 나도 야 아 야 잉 아 ereye 가라к.가자 하나 쭉 죽지마. 죽지마. presentation 안 죽어야.안 죽어야.안 죽어야. 네 실퓰 여기 실퓰여기 오케이. 실퓰 такого 뵉인 승복자 승복자래 응 야 잘네 보여줘 노플이야 노플 노플 노점아 죽었다 나이 있으 나이스 디지문 친구들 렛츠고 렛츠고 세상을 구하자 렛츠고 렛츠고 승리는 언제나 우리 애가 아 저런거 보통 그냥 실드 쓰면 갈 만한데 항상 얘네들은 다 그냥 휴로스더라 너무 일반화야 아 오랜만에 의진박 선물 한 번 또 듣고 싶네 아 선물받다 근데 야 그거 너무 옛날 아니냐 17년도? 천 오지게 썼어 야 나 근데 최근에 진짜 노래방 가면 진짜 누감 아니라 나 프로 안했으면 가수 했을 것 같아 아 진짜 스트레스밖에 안 나 아니 나 최근에 출근하는데 진짜 그 노래 틀면서 출근하거든 어 누감 아니라 나 진짜 노래 개잘 항상 평범 오 Q평 2평 진화 아이 까비 아이 진화 먼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 아 아 똥 말이야 너 똥 이런 말 해도 될지 뭐 오픈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한 번 가면 최소 20분이잖아 그렇지 그니까 뭐 그 이상한게 아니라 그냥 진짜 똥 때문에 20분 그렇지 계속 나와 아 넌스탑이야 넌스탑이야 무한이야 무한이야 무한 엥 아씨 오케이 빨강을 맞춰주고 살짝 피해주고 레츠킥 아잇 아 이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아잇 마오카이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아잇 아잇 아니 진짜 야 로즈니 형 미쳤다 키즈컬 와아 아니 저템인데 어떻게 지지? 저템을 봐라 저템을 봐라 뭐야 너 지금 퇴물바라라고 하고 있는거냐? 와아 진짜 저템을 봐라 지금 테일이 형한테 너 지금 저 퇴물바라 이런거야? 와 이거 바로 그냥 저템을 봐라 바로 신고 들어간다 이거 끝나고 와 진짜 속상하다 와 어떻게 어떻게 우리 형한테 저 퇴물바라라고 할 수가 있어?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와 진짜 속상하다 진짜 뭐 쓰레기인가?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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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SKT팀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시지 와 얘 진짜 너 선동의 신이 많아 아까 페이커씨한테도 그러더니 와 아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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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하다 속상하겠다 너 진짜 나쁜 놈이 야 코스 형 야야야야야야야 나 개쎄 아이 뭐해 나 개쎄 그냥 야 마모카 잡아 잡아봐 아 아님 여기 아 아 진짜 이 새겐 보셨어요? 아 아 믿냐 아니 와드에 레메 W를 와 진짜 쓰레기인가? 야 야 야 갈 만하다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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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싸일렀어 맞춰마 야 잡았어 야 딱하고 빼? 오케이 예 야야야 더 가자 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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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딱 마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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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잡아주고 아 렛츠기릿 룸바 아 끝내? 룸바 레츠고 아 태일이형이랑 이따 운동가가지고 얘기해야겠다 디슬리스에게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같은 팀 리그 선수한테 저 퇴물바라라고 할 수가 있지? 와 유스 기사 쓰면 잘할 것 같아 뭔가 와 진짜 속상하다 기자해 볼 생각 없냐? 속상해 내가 저런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속상할까? 내가 봤을 때 유튜브 썸네가 노리고 있다 제목 프로즌 저 퇴물바라 제목 프로즌 저 퇴물바라 이렇게 해놓고 어 어떻게 해 야 뭐해 벌써부터 유튜브가 보고 있네 야 뭐해 킹어 아이 야 코스형 야 코스형 뭐해 한 번 빼 여기 Q Q 위치 대박 Q 봤어 지금? Q 대박 어 아니 왜 글로가 아이 참 살려주려고 해도 이거 아 뭐 끝이야? 한 번 더 해야지 1 2 1 4 좌우 1 2 2 3 4 7 6 5